망치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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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엄마가 여기 도와줄게 오 짜 그렇지 고마워 아 미안 이거 아니야 맛있어 예뻐요 응 그래 그래 내가 싸는 걸 한번 찍어줘 그래 음 응 나는 생강을 넣겠어 생강을 넣고 그리고 방어 소스를 넣고 당국을 넣고 오 맛있어요? 맛있어요? 응 응 아 알겠어요 맛있어요? 지효 잘 먹어서 우와 우와 아 아 아 대박 해맥기 동사랍 소울이 질러 예 으악 아니 조심해 인형아 잘하고 싶다 와 진짜 멋있다 여기 도착할 때까지 찍어요 어 조금씩 찍을게 인마 2분 6분 남았어요 벌써? 응 아니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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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u 루아 rats 두 순라 두 순라 아 col 아 밴드 안되나요 wel 재밌군은 지호 미어캣같아 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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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야? 네 소야? 네 예상 네 사진 지호 им 안아가서 맛있어? 맛있어! 이거 그냥 먹으면 맛없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된대? 물 끓여서 먹으면 진짜 라면 끓여서 먹으면 과자같아요 맞아 이거 그냥 먹으면 맛없어요 뜨거워서 못먹고 싶은데 뜨거워서 어떻게 마음은 먹고 싶은데 맛있어! 맛이 어떠십니까? 이거 한번 해줘 네 맞아요 중간에 구매하세요 안투 맛이랑 라면을 똑같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맞아? 어 망치춤 이거 뭐였어? 이거 뭐였어? 너가 또 뭐였어? 시작 망치춤 그렇게 맛있다는 통닭입니다 깨야죠? 이렇게 해봐 잡을거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잡을거야 5개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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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떻습니까? 브로콜리도 잘 먹었어요 오들보들하고 맛있어요 오들보들하고 맛있어요? 네 고춧가루 감당자 바이큰 롯바이 지호 지호야 기차 타러 가는 기분이 어때? 아까론마악 아까론마악 바이큰 롯바이 바이큰 롯바이 바이큰 롯바이 고춧가루 비행기 타러 가는 ehrlich 뭐라고 지우야? 비행기 타러 가는 데랑 똑같아? 그러게 비슷하다 가자 기다려야 돼 아 여기서 또 오는가 우리 기차가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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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